어버이날 이 세상은 어른들의 세계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 삶과 죽음에 그런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껏 학원을 보내고 또는 공부를 가르치고 등등 보삩해 줄 수 있다면 수많은 적들을 물리친 경쟁에서 이긴 이미 영웅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웅을 멀리서 찾지 말고 오늘 바로 부모님들을 뵙고 가서 한마디 또는 작은 쪽지를 남겨보십시오 벌써 아버님 어머님은 저의 큰 영웅입니다. 라고 그리고 안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부모님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라고 말한다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학교를 대주지 못했고 또 제가 또 서울에서 혼자 정착할 수 있도록 집 같은 것들을 마련해 주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기 전에 말씀드렸죠 많은 걸 해주셨습니다 이때 많은 것은 첫 번째로 본다면 굉장히 가난한 저희 아버지는 소장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의지를 막지를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저희 집은 제가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누나들은 다 초등학교 졸 중학교 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학원까지 마쳤는데 역시 스스로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을 다녔지만 저는 대학을 가지 말라고 막지 않은 것만 해도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이고 가난하다는 것은 부모님의 가난이지 그 가난이 저한테 물려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안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또 새끼 먹을 수 있는 건 역시 부모님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부모님한테 그 부모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혹여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도 하나의 인간이면서 하나의 개인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로지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태어난 이유가 있고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그건 더없이 좋은 부모님이 되겠지만 그런 부모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소장능이었던 그래서 극도로 가난했던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의 가난 이야기를 제가 저의 책 산다는 게 지긋지긋할 때가 있다라는 거에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읽어보고 여러분들 어버이날 한 번쯤 아주 간단한 메모든 편지든 쓰면서 어버이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감사함의 시간을 갖는 거 가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내 고향은 버스가 다니지 않았다 읍내는 산을 넘어 두 시간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것이었다 눈 내린 겨울이면 사람들은 문 밖을 나서지 않았다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이 녹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나는 홍력을 앓고 있었다 체온은 40도를 오르내리는데 눈은 이틀째 내리고 있었다 늙은 나의 아버지는 큰 결심을 한 듯 나를 업고 눈길을 나섰다 그의 마른 등에서는 연신 땀이 흘렀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푹푹 빠지는 눈 이를 몇 시간이나 걸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읍내의 작은 병원에 누워 있었고 나의 아버지는 복도의 작은 소파에 주검처럼 쓰러져 있었다 그의 바지 끝에는 작은 고드람이 맺혀 있었고 낡은 점포의 등짝에는 소금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다 나의 눈은 뜨거워졌다 홍력 때문만은 아님이 분명했다 그때부터 깊은 눈은 내게 따뜻함이었다 그의 젖은 등과 땀 냄새가 눈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라 어쨌든 가난 그리고 한겨울의 추위 더욱 가난할 때는 겨울이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 속에 겨울의 추위 눈은 따뜻함으로 기억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물들적이지 아니어도 분명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꼭 부모님 안아드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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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